1,2,3 아 떨렸어 탈락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배수프포니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아시아 팬콘서트가 끝났습니다 팬콘서트의 분위기 열렸다가 다쳤어요 언제 다시 열릴지 몰라요 언제 열릴지 몰라요 빨리 열린 일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는 마닐라 오시면 열려요 제공사입니다 근데 진짜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뭘 그렇게 되세요? 아쉬워요 질문 드리고 있어 어디서 왔어? 왜 혼자 먹어요 아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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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먹네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너무 좋은 에너지를 받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 순간에 진짜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마운 게 진짜 많은 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셔가지고 되게 고맙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진짜 저는 근데 뭔가 많은 더비 분들을 이제 뵐 수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뭔가 되게 반가웠어요 네 너무 반가웠어요 영어 할 수 있는 친구가 부럽더라고요 맞아 진짜 자유롭게 되어왔는데 진짜 부러웠어요 진짜 부러웠어요 현지 형이 영어 잘하셨네요 Right? Yeah 저도 팬콘서트 하면서 많이 영어랑 이런 언어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형이 영어 잘하잖아요 형이 또 중국어랑 일본어를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케이 이제 영어만 아무튼 오케이 댓글 읽어볼까요? 네네 되게 예쁘게 나온다 고맙다 분위기 있어 예쁘게 나와요?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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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touch m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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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말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고 가요 현지 엄마입니다 저요 나의 덕 네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행복한 시간을 고마워 아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댓글에 물고기 티 시간을 하는데 물고기 티 누가 입고 있어요? 학년 학년 제가 사실 이 티를 입고 온 이유가 있어요 난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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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맛있겠다 나 뭐 샀냐 맛있겠다 아니 나 약간 비슷해 또 봤어 못 봤어 아니 아니 진짜 그렇게 생겼어 근데 막 그거 됐잖아요 저희가 이제 투어하면서 막 하이터치 하거나 이럴 때 네 팬분들께서 막 와줘서 너무 고마 이거 한국말로 말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나는 나는 또 반대로 아니 우리 팬분들 더비가 여기를 우리 공연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약간 이렇게 역으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진짜 너무 많은 사랑 받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그런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끝날 때쯤에 이 영상을 이벤트였는데 그렇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동이었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안 더우세요? 댓글이 안 더우면 여기가 시원해 여기 되게 시원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일단 되게 감동적이었지만 영훈이 형하고 저는 진짜 확실히 그냥 울보? 울보? 울보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원래 그런 영상이 영상이 딱 나오면 너무 감동적인 걸 아니까 뭔가 안 보게 돼요 눈물이 나올까 봐 그래서 보다가 보다가 눈물이 나오겠다 딱 다시 보고 또 나오겠다 딱 이렇게 해요 근데 울렸어요 내가 울었어요 이번엔 근데 다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팬 콘서트였지만 다음에는 저희 너 보이지만의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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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근데 We have Division Asia We know that we have fans cheering for us and many other part of this world 네 Next time Asia tour will be world tour 네 What's up world entire world What's up world What's up world Great Thank you to everyone 저희 반콤스에서 정말 좋은 시간을 받았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모yer 수상에 분들께 exacer가서 정말 특별히이에요 네, 여러분이 많이 말했을 때, 역시 우리의 반콤스에 대해 노래하셨을 때 오직 여러분이 전체 선택을 한 번 더 전달해봅시다 댓글에 사랑해요 그리고 아보카도 아보카도 고등학 인형 아보카도 인형이 그거 저희를 굉장히 사랑하는 인형인데 저 어떻게 알아요? 팬분들이? 그거 올렸어요 그거 저희 더보이즈가 다 사랑하는 인형인데 너무 귀여워요 완두콩인 줄 알았어요 완전 푸싱푸싱 케빈 떠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근데 케빈이라고 안 써주시고 개빈이라고 써주시는데 개빈입니다 개빈 처음 들어봐 아라딘 보고 탐나가지고 여보세요 경식인가? 네 어떤 팬분께서 경화에 안 와 죄송해요 죄송해요 지금 중요한 댓글이 아 미안 미안 읽을 수 있어 아니 엘서 너무 걸고래 다음 콘서트에도 기대한다고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우리한테 고맙고요 저희가 고맙습니다 유 한마디 하세요 제 말 끊고 웃었으셨으니까 저요? 와 진짜 저희도 감사합니다 제 말 끊고 웃음 야 침 다 튕겼어 성수에요 무슨 성수에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저희가 최대한 빨리 더비 여러분들 곁으로 찾아올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아시아 팬 콘서트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저희는 열심히 준비해서 빠르게 컴백을 해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제이코 팬카페 오픈 주세요 제이콥 팬카페 오픈 주세요 근데 제이콥이래요 근데 원래 살짝 쓰레기 근데 킬팬들이 그런 글을 서툴 수가 있어요 저도 이게 V LIVE 보면서 댓글 남겨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팬지형 V LIVE 했다 남겨봤는데 이게 댓글을 빨리 남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오타를 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제이콥보다 곱이 더 영어 발음이랑 비슷해요 제이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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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이가 주현이가 조용히 야곱이라고 할 건데 한번 웃어줄까요? 야채 곱창? 야곱인다 야채 곱창 수리맛이에요 제이콥은 원래 이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야곱창에서의 야곱이 맞아 원래 야곱 맞지 맞아 야곱 맞지 원래 야곱이야 어 그 와중에 하트 백만 우리 반장 상윤이 형님 마무리 한 번 해주세요 저는 이번에 팬콘을 하면서 되게 많은 걸 느낀 게 되게 각국에 더비들이 많구나 저희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구나 해가지고 되게 많은 생각을 들었어요 정말 팬콘 되게 재밌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또 무대를 안 했던 곡들이 많단 말이죠 그중에 언제든지 많은 무대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 공연 있으면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막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곧 또 케이콘이 있잖아요 기대해주세요 뉴욕! We're coming! Let's get it! 자 그의 앨범을 함께해서 동작으로 표현해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랬어요 하나 둘 셋 일부 잘하잖아 하나 둘 셋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더보이즈는 늘 달리고 있을까요? 저희 옆에서 늘 달려주실 거죠? 우리 선우가 치킨을 혼자 먹고 있었잖아요 다 같이 먹읍시다 이제 이기적이면 안 돼요? 자 요정 어디갔지 요정? 더보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학년이 사회됐어 학년이 사회됐어 우리 다 생선 옷 입고 있는 학년이가 나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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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your work? What's your work? What's your work? 치킨 맛있다 Bye Bye 다시 치킨 맛있다 다시 치킨 맛있다